하하 왔어요? 아니 얼마 안 됐어요 방금 왔어요 저는 어... 누나는 뭐 먹을 거예요? 음...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아 진짜요? 그럼 저 그거 먹을래요 누나가 맛있다는데 뭐 아 저요? 그냥 집에 있었죠 저야 뭐 딱히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렇죠 네? 아니 그래도 누나니까 누나라고 하는데 누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존댓말이 편해서 제가 누나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래도 반말하고 그러면 예의도 없고 하니까 또 반말이 편하지도 않고요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아 못 해요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나 그러면은 해요 이제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아 갑자기 사귀자마자 나라고 하긴 너무 그래요 그리고 누나가 무섭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힘들어요 누나 성질이 안 성격하잖아요 또 때리려고 알았어요 최대한 노력할게요 아 근데 반말은 진짜 힘들어요 아 야 야 아 안돼 안돼 안돼요 아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하겠죠 네? 왜 이래요? 아 아 뭐예요? 여기 밖이에요 지금 안 안 돼요 어? 안 돼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누나라고 안 할게요 하지마요 알았어 하지마 밖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 지금 나 놀리는 거죠 맞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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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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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났어요 나 화났어요 오 나 그냥 집 가요 그냥 자꾸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나 그냥 집 가요 그냥 뭐요 또 뭐요 또 아니 반말 잘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반말 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 치 몰라 재밌지 난 하나도 재미없거든 아니거든 아니 여기 밖이라니까 아 아 그만 좀 해요 진짜 사람들 다 봐요 사람들 다 봐요 아 다 본다고 본다고 봐 싫어 안 해 안 해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아 아 맨날 나 놀라기만 하고 솔직히 말해요 남자 얼마나 만났어요 얼마나 만났어요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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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는 집 보면 무슨 10명은 더 만났겠구만 나 바보 나 바보 아니거든 나 바보 아니거든 안 해 나 바보 아니거든 나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신 해달라고 하지마 다신 해달라고 하지마요 한 번이에요 아 약속해요 그러면 나 한 번 해주면 밖에서 다신 안 이러겠다고 약속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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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아 아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내 입술에 이런 거 바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안 지워지나 이거?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사고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